아이쿠! 엉큼한 환자! 양쪽 눈을 다친 한 남자가 무사히 눈 수술을 받았다. 며칠 후 눈에 감은 붕대를 풀면서 간호사가 물었다. 자, 어때요? 앞이 보이나요? 남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. 아니요, 안 보여요. 간호사가 자신의 상의를 벗고는 다시 물었다. 자, 이젠 앞이 보이나요? 아니요,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간호사가 이번에는 치마를 벗고 다시 물었다. 자, 그럼 이제는 보이나요? 아니요, 그래도 전혀 안 보입니다. 이번에는 간호사가 브레지어를 풀고 물었다. 자, 이래도 안 보여요? 예, 전혀 안 보여요.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?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갑자고자 남자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. 야, 섰잖아. 야, 섰잖아. 재미있게 보셨나요? 대박 재미있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카톡 공유는 큰 힘이 된답니다.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. 좋아요,ername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